아 잠깐만 여기 코일 있는데 뭐? 여기 빨래가 하는 코일이 있어. 이 녀석아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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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와 정구 스프링이다 와라와라 왜? 어 왜? 짜라라라라라라 야 잠깐만 기다려 동훈아 나 잠깐만 나 갔다 다시 들어올게 나 렉걸려가지고 쏘세요 렉걸리면 똑똑 야 누가 죽이라고 했는데 야 정원아 나 렉걸렸어 안 돼 아 죽었다 어 야 도라엄무스 키라 야 동원아 너 거기서 딱 기다리라잉 아니면 뚝뻑 아 아니면 깔랑튀고 한다고? 렉걸렸어 어이 그럼 무슨 머리 렉걸렸어 야 기다려 처음인데부터 내가 제작자야 이 녀석아 안녕 어 나 살았는데 와 이걸? 어 한번에 가드야? 야 너 죽었냐? 아니 너무 죽어냈어 야 무석각이야 이 녀석아 아 죽었으면 좋았는데 야 나 위에 있다 이 녀석아 나 여기 어디냐 나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냐 어 어 야 야 야 야 우리 처음 시작부터 코일 얻고 가자 그냥 야 처음에 코일 얻고 가자 야 처음에 코일 얻고 가자 야 그 으 간다 가 그게 나 위에 박았어 사랑이 하는 건 야 동원아 우리 같이 가자 뚝배기 맞을래? 아니 학교에서 뚝배기 맞자 같이 안 간다고 했는데 쟨 죽었다 너? 야 니도 죽었구나 아이라인? 아이다인? 어 뭐야 까르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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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르모 스프링 워시각이 그러면 실력 맞다고 인정 나 싫어 야 근데 저 너 스프링 어디 갈수나 있겠냐 나 스프링 안 쓰고 가는 중이야 이 녀석아 그걸 누가 모르냐 응 너가 몰라 깬다 깬다 못깬다 잘 있어 난 안할게 야 잠깐만 야 동원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도 돼 야 인성 문제 있어 야 심지어 너는 하고 싶은 거 세 개나 있어 근데 난 다른 하나밖에 못해 그럼 하라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더 해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하나만 더 해 네가 네가 하고 싶은 거 세 개나 보여 자 내가 찾아볼게 내가 좋아 레인보우 프린트 어때 그거 노잼이야 오 이거 재밌겠다 머지 스네이크 로버 록스 야 기다려라 이 녀석아 야 과일도 먹어야지 어 잠깐만 난 그거 아닌데 야 잠깐만 나 사람이 되는데 야 잠깐만 나 사람이 되는데 야 너 어딨어 야 너 어딨어 어딨냐 장예서 야 예서야 너 어딨어 네가 못생겼다고 그건 인정으로 할게 뭐라고 네 야 딥독스 야 틀려 틀려 들어 아 저거 저거 어 뭐 이 녀석아 이거 뭐 이거 배물이 됐어 저 햄버거 내가 찜 저 햄버거 내가 찜 저 햄버거 내가 찜했다 바나나 내가 찜했고 아씨 아 볶고 해버렸어 참 음 얌쓰 안돼 참 어 야 어딨냐 너 나 지금 응 나 지금 여기 구석에 있어 나 지금 안전 안전한 구역 어딨냐 어딘 어허 나 봤지 이게 니야? 어허 이게 넓이야? 어허 어허 내가 찜 스피드웜 어 내가 25등이다 먹고 아 이거 내가 먹고 어허 아 저거 저거 어허 아 나 뭐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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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쩝쩝이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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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대물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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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등이예 나 지금 20등 아 맞다 어허 아니 어우 아 이제 아